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42대 서울총학생회장 후보 기호1번 최우영입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계신 학우님들 그동안 노력하신 이상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저 최우영이 응원하겠습니다 기호1번 최우영은 제42대 서울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학원님들의 목소리와 학교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들을 모두 듣고 서울지역대학의 모든 학과 모든 학생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은 우리 모두의 꿈과 열정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호1번 최우영이 당선이 되면 첫번째 서울지역대학의 모든 학습센터와 학습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다양한 연령대의 학업증진을 위한 학과 스터디 모임과 센터별 학습관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울총학생회가 주관하여 장학회를 구성하고 학과 및 학습센터 학습관의 우수 스터디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1번 최우영을 꼭 기억하고 선택해 주시면 학우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풍사하겠습니다 서울지역대학 화이팅! 서울지역대학위원회 INS